4번 문제입니다. 이 책은 조선 후기 실학자인 박재가가 청나라를 시찰하고 돌아와 쓴 책입니다. 청나라가 선진국이므로 조선은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생활에 필요한 기구와 시설에 대한 개혁론을 제시했으며 농업기술의 계량과 상공업의 육성, 외국과의 무역 등을 설파한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해도 돼요? 네. 아직까지는 아주 자신만만한 모습입니다. 전혀 긴장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북학의 어떻게 유추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역사 시간을 배운 기억이 났습니다. 경제 시간을 배운 기억이 났어요. 삼첨포의 대표적인 시인 하면 바로 박재삼이라고 배웠어요. 역사 시간을 배운 기억이 났습니다. 수업 시간을 들은 건 전부 다 기억하는 거예요? 아니요. 관심 있는 분야만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가 어떤 것들인데요? 역사도 좋아하고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이런 사탐 과목을 좋아합니다.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방탄소년단 좋아합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읽었지? 답하네. BTS 방탄소년단이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적혀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좋아했는데 힘들 때 오빠들 노래 듣고 힐링도 했고 지칠 때는 콘서트도 다녀왔고 여러 가지로 힘이 많이 됐습니다. 콘서트도 다녀왔어요? 네. 잠실에서 하는 콘서트도 갔다 왔고 고척돔에서 하는 것도 갔다 왔어요. 아니 지금 삼천포에서 잠실이랑 고척까지 갔다 왔어요? 네. 이야. 그러면 지금 BTS 오빠들한테 한마디 해드릴까요? 오빠들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잖아요. 바로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오빠들. 오빠들 덕분에 힘든 고등학교 생활 너무 잘 버틸 수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하겠습니다. 보라해요. 보라해요. 이게 뭐예요? 보라해요가 뭐예요? 팬들끼리 이제 방탄이랑 서로 사랑한다 비슷한 느낌으로 쓰는 말이에요. 보라해가 보라하다? 네. 그래요 나만 몰랐니?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삼천포에서 잠실까지 달려가는 최회일인 박가영 학생 과연 골든벨까지도 쭉 달려갈 수 있을까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북학의입니다 새로 짜낸 무명이 눈결같이 보았는데 이방 줄 돈이라고 황두가 뺏어가네 농민들을 괴롭히는 부패한 관리들의 횡포를 고발하는 내용인데요 이 시와 의미가 가장 잘 통하는 한자성어는 무엇일까요? 가렴주구입니다 파도가 세게 치는 바닷가에 돌출된 부분에서는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 암석이 깎여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지형이 잘 발달한 곳은 경치가 아름다워 관광지가 됩니다 파랑에 노출된 곳에 발달하는 이 지형은 무엇일까요? 태식 절벽입니다 47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원래 국방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조선 중기에 설치한 임시회의기구입니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권한이 강력해져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 회의기구로 중요시되었는데요 그 대신에 조선 초기 이래 최고의 행정기구이던 의정부의 기능은 유명무실해졌죠 이후 흥선대원군에 의해 의정부의 권한이 복구되고 3군부가 부활하면서 폐지된 이 기구는 무엇일까요? 펜을 내려놓았다는 건 정답을 확인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 둘 셋 탑판 뚫어주세요 비변사 어떻게 유추했죠? 떠오르는 기구가 딱 궁극기부차랑 비변사 두 개 있었는데 확률에 맡겨보려 합니다 지금까지의 자존감은 어디 간 거죠? 여기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우리 그러면 뭐 하고 싶었던 얘기 있으면 다 해볼까요? 부모님한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돼서 수시로 지원을 다 안 하고 수능과 봐서 대학 가겠다고 좀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반대 안 하시고 믿고 끝까지 응원해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홍보해도 되나요? 홍보할 게 있나요? 뭐죠? 저희 아빠가 곰탕 가게를 하시는데 여기서 되게 가깝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러면 어디에 위치해 있죠? 어 여기서 한 대의 다리 조금 가시면 한 땡땡 곰탕이라고 있습니다 명성을 다해 우려냅니다 이런 효조가 따로 없습니다 자 하고 싶은 얘기 그럼 다 한 거죠? 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답판 들어주세요 정답은 비변사입니다 고맙습니다 호접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